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. 이제 주차하실 때 차문 꼭 잘 잠겼는지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. 이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또 상품권 등을 훔쳤다고요.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대전 유성구, 전북 전주, 또 광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절취했습니다. 범행 과정에서 A 씨가 훔친 현금과 상품권은 총 1,200만 원에 달하며 또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는 한 번에 5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A 씨는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을 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점을 파악하고 이런 차량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훔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. 앞서 2021년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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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